지금부터 정확히 4일 뒤 즉위식 전날 밤 자정 얼음과 금을 모두 탑니다 이 일로 죄 없는 삶이 다쳐서는 안되네 땅에 파는다고 치고 그 얼음을 어떻게 옮겨 빙고 바닥을 산으로 내려 버리면 가능하겠네 즉위식에 쓰일 얼음 만정은 빼내서 옮겨두고 첫 주 그 정도는 가능하지 장부는 재준이가 맞습니다 공소오라버니에게 도움이 된다면 저도 도와야죠 그럼 나는 돈하고 빙고만 제공한다 여러분은 돈을 가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트라이스 비판에서 많이 지 not ls 러시아 러시아 면에 탑iend 러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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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